안녕하세요. 인천의 천상작도 장군 조보살 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띠생들 태어난 달 가지고 재수가 좋은 해우년 이런 인생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말하는 달은 음력 달을 얘기를 하니까 필요하신 분들 자기가 어울리는 달을 기다렸다 메모하시고 들어주세요. 그러면 지띠생들 중에 1월, 음력 1월달에 태어나신 분들은 재물이 들어오는 해우년은 바로 범띠해와 말띠해입니다. 지 1월생들한테는 운이 얼만큼 들어오냐면 그때 한번 운이 들어오면 한 3년 이상의 운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태어난 1월생들의 범이나 말띠해가 됐을 때는 그때는 결과물이 좋아질 수 있는 해우년이니까 지금 준비하고 계셨다가 맛있는 과일을 얻듯이 노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월달. 2월달 같은 경우에는 재물이 들어오는 해우년은 돼지띠, 토끼띠, 양띠입니다. 그러니까 재물 중에서도 어떤 재물을 갖냐면 문성운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손만 대면 거지 같은 땅도 돌덩어리가 되는 거고 말 그대로. 근데 이분들이 그 해우년 중에서도 또 언제가 좋으냐면 6월달부터 10월. 그 2월달 생인들은 6월부터 10월달 그때 크게 작용을 해요. 그때는 매매 운으로, 문서 운으로 그렇게 해서 재물을 늘려가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3월달. 3월달 태어나신 분들은 용띠해나 원숭이띠. 이런 해우년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운이 솟구쳐요. 특히 음력, 3월달, 7월달. 재복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죠. 그리고 이때 운을 맞이하신 분들은 이게 2년, 3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단위로 끝나요. 3년 단위로 3년, 3년, 3년. 3년 강했다, 3년 쉬었다, 3년 강했다. 그 운을 잘 받아들이면 그때는 완전 대복이 터지는 거죠. 그리고 4월달. 4월달에 태어나신 분들은 뱀띠, 닭띠해, 솟띠해. 이럴 때 재물복이 승승장구를 해요. 그리고 그 해에 정말 자기한테 좋은 해우년은 4월, 12월. 이때가 좋아요. 이때 이분들은 뭘로 좋냐면 인간관계로 도움을 받아요. 그 해우년이.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고 싶은데 할까 말까 할 때 어떤 사람이 탁 나타나서 같이 합시다.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4월생들 같은 경우는 뱀, 닭, 소 그런 해우년이 좋습니다. 그리고 5월달. 5월달에 태어나신 분들은 음력 5월이에요. 한 번 또 중간에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 5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범, 말, 개띠. 해우년이 3개가 있어요. 이때는 곡식이 넘쳐날 정도로 운이 좋아요. 그런데 너무 좋다고 기고만장하면 안 돼. 그러면 또 안 좋은 일도 많이 생길 수가 있는 그런 5월생들이에요. 이게 봄에 활짝 폈다고 화사하다고 벼락 맞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걸 조심하면서 극과 극인 거야. 너무 좋으면서도 이 5월생이 조금 그런 게 있어. 그런데 이 5월생들도 1월달, 5월달, 9월달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도와주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 문서든 확장이든 뭐든 대체적으로 다 풍족해. 눈에 이렇게 말을 해도 내가 이렇게 그림이 막 그려져. 가을 곡식처럼. 왜 우리 황금빛? 왜 벼가 있으면 황금빛 막 일렁일렁 하잖아요. 그만큼 5월생들이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6월생. 토끼나, 양해, 대지해. 이 해 때 이분들 같은 경우는 곡관이 넘치도록. 여기도 5월달하고 같아. 6월달에는 이 6월생들은 곡관이 넘치도록 많아. 그리고 1년, 12달이 다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중에서도 2월달, 6월달, 10월달, 그 다음에 12월 이렇게 4개월이 좋아요. 6월생들한테는. 그러니까 우리 1월부터 6월까지 지금 탄신하신 분들 잘 보시고 지금 제가 말씀하신 거 한번 잘 하고 다음 하반기 들어가는 7월생부터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하반기 들어가요. 다음 하반기 들어가요. 다음 하반기 들어가요. 다음 하반기 APIs. 다음 하반기 들어가요. 다음 하루 종합. Search 사람들